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과 더불어 짤방 성형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어몽어스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맨날 다 슬픈 걸까요? 오늘의 또 어몽어스 슬픈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음.. 스켈드호 베이비 크루원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딱 봐도 수상해 보이지 않나요? 이건 누가 봐도 임포스터 경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답쇼 하하이 파랑씨 안녕 깜정씨 안녕 주황씨 오늘도 다 즐거운 하루에요 재밌게 놀고 있니? 아휴 룸퍼형이 베이비 크루원들과도 잘 놀아주는 하양이의 모습입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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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에헤헤 터졌어 오늘 다같이 모여서 전기실 미션과 더불어 오늘의 일과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담에 뭘까 와아 탈탕이다 아가 엄마 잠깐 일좀 하고 있을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베이비 퍼플인데 이거 딱 봐도 임포스터의 어그로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니나 다를까 임포스터가 베이비 퍼플 끌고 와버렸어요 아가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빈성 분명히 내 바로 뒤에 있었는데 우리 베이비 퍼플 없어졌어요 어떡하면 좋아 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어 어 어떡해요 베이비 노랑이도 없어졌어요 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임포스터가 베이비들만 노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 아니지 핑크야 지금 애들 다 사라진거 어디 가지 말고 엄마가 뒤에 꼭 붙어있어야 된다 알았지? 어? 아 안돼 안돼 불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 또 사탕 억으로 어 찾았다 이거가 못참지 어 빨리 들어간다 파사탕 주세요 어 어? 어 안돼 찝지마 으아 으아 왔구만 나 좀 마시는 마기 가면 말이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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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저리가 이 괴물놈아 으아 으아 아가 괜찮니? 아 밴드로 사라진 임포스터인데 지금 사탕 마약에 그냥 완전 취해버림 베이비 핑크거든요 어 으아 도망쳐 흐에에에에에에 큰일 나만했어 으읏 어어 으응 하아 자아 잠깐만 기다려 너 도망쳐 으으윽 잘 자아 으아 잠깐만 저 공은 어디서 부러왔지? 아휴 깜짝 놀랐네 사람 있는 줄 알았잖아 아 그렇게 남은 것 같 simult 우와 초록까지 끌려 갑니다 안돼 뭐야 하영은 지금 임포트에jak 찔린 모양인데요 하영씨 하영씨 괜찮아요?? cctv로 확인하고 있는데 a 너무 세게 찔렸나봐요 어떻게 해 낙지 없냐! 잠깐만, 사탕이?! 허억! 하영이, 당신이 이 모든 사건에 범인이었어? 흠흠흠흠...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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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내가 바로 임포스라... 아유 어떡해, 어떡해... 사보타지 다 걸리고 있고... 어휴... 위험합니다, 위험해요... 위험해 애기야 뒤로 물러져있어 와.. 1초 직발의 상황 근데 임포스터에게 공격하네 파랑이 와.. 처음에 파랑이가 임포인줄 알았더만 착한 애였네요 총을 멈췄고 휙 무빙.. 무빙 아.. 혼자의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임포스터 너무 강력합니다 기름 총 괜찮아 분홍이 난 신경쓰지 말고 빨리 또 생각대로 진행해 이기야 빨리 힘이 빠진다고 파락시 내려놔줘 이 자식아 와 대폭발이 일어나고 안 돼 미안하다 엄마는 먼저 갈게 아 엄마 안돼요 미안하다 아가 그렇게 엄마는 희생을 하고 이제 스켈드에 남은 사람이 베이비 핑크밖에 없나요? 시체를 보고 있다니 핵쟁이래요 제가 아니 뭐야 이제 뭐 아예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버린 어몽어슨가요? 일단 사람이 있는데 우주선 우주 바깥에서 슥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오 썰었어 야 빨리 시체 보고해 보고 핵 사용으로 인해 밴드였습니다 이게 에반데? 이게 핵인지 버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속해서 시체가 보고되고 있다? 싹 다 쏠렸어 오오 무한반복으로 시체가 보고되는 그런 핵인거 같은데요 이건 좀 에반데 제가요 크루 임포스터가 됐어요 크루원 플러스 임포스터라고? 크루원인데 야 킬쿨이 안 줄어든답쇼? 자 일단은 보라색 임포스터인건 확실합니다 근데 미션을 할 수가 있다? 일단은 킬을 못해요 사실상 그냥 크루원 같은데 아 진짜 임포스터가 맞긴 하네 사보타지랑 킬 떠있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어몽어스 캐릭터의 토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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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토비가 왜 거기서 나와? 아 맞네 어몽어스 이거? 하하하 텔레토비 표절이었나요? 진짜 실제로 텔레토비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면 완전 판박인 됩쇼? 어몽어스 도트 버전 오 이거 약간 20년 전 어몽어스 버전인가요? 크루한 모습 임포스터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임포스터 우와 야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실제로 이 정도면은 거의 30년 전이겠는데요? 만약에 30년 전에 어몽어스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? 하양이를 썰어버린 노란색 임포스터 아 그리고 보라색과 노란색의 콜라보레이션 더블킬 마지막으로 하양이는 연두에게 확시 인증을 하고 썰린 모양입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어몽어스 시간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좀 더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안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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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ta 여기 ollo